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가장 쉬운 영어회화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장을 알려드릴 건데요. 딱 보기에 어? 이거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입에서 잘 나오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들 건데요. 오늘 수업 같이 듣고 난 이후에는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될 때 어?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이렇게 말하죠. I will call you later. I will call you later. 이렇게 해볼게요. 가장 먼저 주어동사. 누가 무엇을 했다. 영어는 이걸 가장 먼저 꺼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전화할게. I will call. 나는 전화하다는 I call인데요. 여기 중간에 위를 붙여서 내가 뭐뭐 할 거다라는 미래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전화할게. I will call. 너한테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여기까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보시면 돼요.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으니까 later. 다 같이 붙이면 I will call you later. I will call you later.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나중에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later. 그렇죠? 두 번째는요. 제 메시지 받았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메시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그런 말이죠. 영어로 같이 만들어 볼게요. Did you get my message? 이렇게 했습니다. Did you get?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네. 주어동사 앞에 did. 이거를 붙였죠. 그러면 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뭐 했어? 라는 느낌이죠. 너 받았어? Did you get? Get은 얻거나 받거나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id you get? 이라고 하면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 거죠. 무엇을 받았는지만 말씀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my message. 내 메시지를 받았는지 그거를 묻고 있죠. Did you get my messag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뒤에 my message를 다른 걸로 바꿔서 내 선물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내가 보낸 쪽지 받았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단어만 내가 많이 알면 넣어서 수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약하셨나요? 라고 묻고 있죠. 예약했어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이 호텔이나 식당 같은 데 가시면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는 did you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do you로 시작하면서 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과거가 아니고 지금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have a reservation. 이건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예약을 하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have a reservation. 참고로 make a reservation이 예약을 하는 동작 쪽을 조금 더 나타낸다면 have a reservation. 이거는요. 예약이 된 상태를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예약이 된 상태인가요? 이게 뭐죠? 예약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한 번 더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계속해서 중얼중얼하면서 입으로 따라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 뭐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잠깐 따로 여행을 했는데 네, 만났을 때 손에 뭐 비닐봉지에 잔뜩 뭔가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어? 비닐봉지라고 하니까 뭔가 좀 그래서 쇼핑백 정도로 하죠. 그러면요. 영어로 What did you buy? What? 무엇을? Did you buy?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무엇을 샀어? What did you buy? 한 번 더요. What did you buy?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did you를 사용해서 Did you get my message?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죠. 여기다가 앞에 what을 붙여서 무엇을 샀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을 배우다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합치고 분해해서 또 새로운 문장들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 문장을 그대로 쓴다. 물론 이것도 맞지만 이걸 통해서 문장 구조를 배우고 내가 활용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사셨어요? 뭐 샀어요? What did you buy? What did you buy? 다섯 번째는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는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보는 게 되겠죠. 영어를 해 볼게요. Where were you? 네 이거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앞에서 what을 사용해서 무엇이 궁금한지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where를 사용해서 어디에라는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Where are you? 이거는 너 지금 어디에 있었고요. 과거로 바꾸려면 were 비동사 과거는 were이 됩니다. Where were you? 너 어디에 있었는지 그거를 묻고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Where were you?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서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야 너 어디 있었어?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그렇죠. 여섯 번째는요.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얻거나 받거나 사다를 get 동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Did you get my message? 기억나시죠? 여기서 get은요. 네 뭔가를 갖다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뭔가를 받기도 하지만 뒤에 사람을 넣어서 가져다 주다 사다 주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활용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요. 맨 앞에는 can I로 시작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뭘 해도 되죠? get you get이 가져다 주다죠. 너에게 가져다 주는데 뒤에는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갖다 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can I 내가 뭐뭐 할까? get you 너에게 가져다 줄까?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다른 걸 넣어서 어? 뭐 책 하나 갖다 줄까? 아니면 핸드폰 갖다 줄까? 등등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만 알고 있으면 단어만 많이 알면 정말 많이 만들 수 있겠죠.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그렇죠? 일곱 번째는요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친구 만난 다음에 헤어질 때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뭐 길 물어보거나 같이 뭐 우연히 에이 하이 하면서 인사 나누 외국인이 있다면 끝날 때 헤어질 때 바이바이 이거 외에 이 말도 덧붙여 보세요. I hope you have a nice trip I hope 를 사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바란다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고요. 어떤 걸 바라죠? 너가 you 뭔가를 하는데요. Have a nice trip 즐거운 여행을 가지길 원한다 가지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여행하세요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You have a nice trip 그 앞에 바랄게요 I hope 를 붙여서 I hope you have a nice trip 이건 하나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Goodbye I hope you have a nice trip 이렇게 콤보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같이 문장해 볼게요. I hope you have a nice trip Good job 아주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죠. 뭔가 행동을 했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상대방이 좀 기분 나빠일 수도 있잖아요. 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That's not what I meant 이렇게 씁니다. Mean의 과거 형태가 meant인데요. What I meant 하면 내가 의도한 것이 됩니다. 이 what이 문장 중간에 사용되면 what 주어 동사 what I meant 이런 형태로 사용되고요. 그 의미는 뭐 하는 것 정도가 되는 거죠. That's not 그것은 아닙니다. What I meant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해볼게요. That's not what I meant 상당히 억울한 표정으로 그런 감정을 떠올리면서 That's not what I meant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That's not what I meant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워놨다가 혹시 상대방이 나를 좀 오해하는 것 같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좀 전달된 것 같다. 그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대방은 호들갑을 떠는데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It's not a big deal. 이거는 미드나 영화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 그거 별로 안 중요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괜찮아. It's not a big deal. 한 번 더요. It's not a big deal. 친구가 내 옷에 커피나 물 같은 걸 살짝 쏟았는데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갈아입으려고 했고 새로운 거 사려고 했고 이거는 오래된 옷이고 이러면 이거 왜 그런 거야. 아끼는 옷인데 이게 아니라요. 에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별로 큰 문제 아니야. It's not a big deal. 다 같이 해볼까요? It's not a big deal.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넌 거짓말쟁이야. 상대방이 거짓말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분노가 쌓이겠죠. 그 분노를 거짓말한 사람을 향해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You're a liar Liar 이러면 거짓말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는 거짓말쟁이야. 네. 우리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사용에서 You are a liar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 I'm a boy You are a teacher 뭐 이런 식으로 기본 비동사 문장을 연습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Liar 이 거짓말쟁이로 바뀌었고요. 감정을 넣어주셔야겠죠. 거짓말쟁이야. 넌 진짜 나빠. You're a liar You're a liar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강세 거의 없이 해주셔도 괜찮은데 Liar 여긴 아주 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화가 나거나 이 감정이 격해지면 또박또박 말을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You're a lia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앞에는 이런 걸 얘기했겠구나 라고 문장 구조가 우리가 많이 쌓여있으면 이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Liar 들으면서 아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잘 들을 수도 있고요. 얘기할 때는 강세 신경 쓰면서 You're a liar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기초 영어 열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초보자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의미가 이해되고 반복해서 따라하면 그 말을 나중에 꼭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 반복하면 까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면 절대 까먹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라고 하고 있죠. 앞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서 기다려질 때 목이 빠져라 기다린다고 할 때는요. I'm looking forward to i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m looking forward to 여기까지 한 번에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끊어지지 않고 바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Look forward 이렇게 목을 빼놓고 앞으로 쳐다본다. 이게 기다린다는 느낌 있죠.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그 다음에 내가 기다리는 거 Next weekend 다음 주말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Tomorrow 내일을 기다리기도 하죠. 그리고 뭐 그런 게 기억 안 날 때는요. 간단하게 그거 기다려줘요. 라고 서로 알고 있는 바로 그것 it이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 문장으로 외운 다음에 뒤에 있는 it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기대감을 표현해 보세요. 정말 기다려져요. I'm looking forward to it. 여러분들께서 미니멀 영어 매일 아침 7시 정말 기다려지지 않나요? 그 감정을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m looking forward to it. 감정을 가득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까요? I can handle it. I can handle it.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I can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되고요. handle 이거는 처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hand 손이라는 의미에서 좀 확장된 건데요. 손으로 이것저것 처리하는 모습을 handle 이렇게 확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can handle 나는 처리할 수 있어 it 그것을 말이죠. I can handle it. 다 같이 해볼게요. I can handle it.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요. I can handle it.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어떤 특정한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영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t changed my life. 한 번 더 해볼게요. It changed my life. 저한테 보면 이 미니멀 영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도 하나의 인생을 바꾼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저기 지방에 있거나 멀리 계신 분들은 함께 수업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편하게 집에서도 수많은 분들께서 제 강의를 듣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 It changed my life. 시작한 일이 it이 되겠죠? 오늘 it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어로도 볼 수 있어요. change에 대한은 바꿨다. 뒤에 이디를 붙여서 과거 형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꿨어요. 내 인생을. It changed my life.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It changed my life.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아주 좋겠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It changed my life.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경험을 금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요. 영어로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it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afford가 뭐뭐할 여유가 있단데요. 어떤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 보통 금전적 여유에서 많이 사용돼요. 저도 이렇게 좋아 보이는 집을 보면서 사고 싶지만 저걸 사기에는 돈이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면 I can't afford it.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사기도 하고요. 아니면 돈이 있긴 하지만 저걸 써버리면 다른 것들을 못 사니까 그런 여유는 없어. 이런 느낌을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위해서는요. I can't afford to 다음에 동사를 사용해서 buy a house, go on a trip. 뭐 집을 사거나 여행을 갈 여유가 없어 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그냥 I'm looking forward to it. it으로 표현했죠? 여기도 막 이렇게 집을 사는 건 어때? 여행 가는 건 어때? 핸드폰을 바꾸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아 그럴 여유가 없어. 그것이란 it을 사용해서 I can't afford it 다같이 해볼게요. I can't afford i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can't 이 T 사운드를 내줘도 되지만 내주지 않더라도 강세를 강하게 넣으면서 I can't afford it 이렇게 해주면 그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확실해요 라고 묻고 있죠. 상대방의 말이 확실하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말해줄 수 있는 표현 Are you sure? Are you sure? 이건 한번 본 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I'm sure 저는 확신합니다. I'm not sure 저는 확신하지 못해요. Are you sure? 너는 확신하니? 이 세 가지를 세트로 한 번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마 I'm sure 이런 표현을 전에 보고 왔을 수도 있어요. 같이 연결되는 표현이니까 한 번에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머릿속으로 너 진짜 확신해? 이런 느낌을 가득 담으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꼭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진짜 야 이거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거 아닌 거 아는데 Are you sure? Are you sure?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어나는 시간을 물어보고 싶을 때 그것이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영어로 What time do you get up?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What time? 이 표현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en을 사용해도 되지만 When은 언제예요? 라고 묻는다면 What time은 몇 시예요? 구체적인 시간까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o you get up? 이라고 해서 당신은 일어나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뭐 하니? 라고 물어볼 때 Do you를 사용할 수 있죠. 일어나다는 Get up이니까 Do you get up? 당신은 일어나나요? 이렇게만 사용하면 조금 어색하죠. What time을 붙여서 What time do you get up?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time do you get up? 한 번 더요. What time do you get up?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소리해서 따라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 할 말 없을 때 묻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툭 치면 바로 확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해 주세요. 영어로 Where do you live? Where 가장 앞에 의문사가 Where이나 What이나 What time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하죠. 강세를 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냥 Where do you live? 이것보다는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드는 거죠. 나중에 듣다 보면 Where 그리고 Live 여기에 강세가 강하게 들리고 나머지는 정말 어 이거 얘기했나 싶을 정도로 휙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친절한 외국인이라면 Where do you live? 이렇게 하겠지만 네 좀 빨리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정말 훅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연습하면 좋죠? 강세를 확실하게 주시면 그거를 더 잘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Good job!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저는 결혼했어요. 내가 결혼한 상태임을 나타낼 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손을 딱 꺼내면서 결혼만지를 보여주면서 I'm married I'm married 상대방이 Are you married? 결혼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혹은 이 미드나 영화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인 줄 알고 막 남자분들이 꼬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 뭐 거절의 말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주시면 돼요. I'm married 자 결혼했는데요. I'm married 자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았다는 영어를 어떻게 하죠? I'm not married I'm not married I'm not married 낫을 붙여서 부정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거, 부정하는 거 세 개를 세트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결혼하셨나요? Are you married? 저 결혼했어요. I'm married 저 결혼 안 했는데요. I'm not married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왜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조금 더 타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늦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이럴 때는 혼을 내줘야 됩니다. 어떻게요? Why are you so late? Why are you so pattern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뒤에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등등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늦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late late 이걸 넣었죠? 하나씩 보면요. 왜 이유가 궁금하죠? Are you so late? 당신은 그렇게 늦으셨나요? so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렇게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당연히 앞에 왜 라는 의문사 why가 등장하니까 여기도 강세를 한번 줘볼게요. Why are you so late? 한 번 더 해볼까요? Why are you so late?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더 싼 것은 없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싼 물건을 찾고 있을 때 있잖아요. 저 여행가서 물건 괜찮은데 아 예산이 좀 벗어나네 그럴 때는 더 싼 걸 찾죠? 이 표현은 외웠다가 꼭 사용해주세요. 저는 아주 유용하게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일단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지 보통 이 제품 있어요? 이거 찾고 있는데 이거 혹시 있으세요? 라고 할 때 Do you have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여행 영어에서 패턴을 찾으면 Do you have가 꼭 등장합니다. 어떤 물건을 바로 얘기해주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anything cheaper 더 싼 거를 찾고 있죠? anything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고요. 그냥 어떤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Cheaper 더 싼 어떤 건 없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Anything cheaper 더 싼 건 없나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한 번 더 해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더 싼 것은 없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물건이 너무 비싸시면 이 표현을 외웠다가 꼭 사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메이스는 생활 표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문장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원하는 말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초보도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한국에 와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Oh, Korea! I love Korea! 이런 식으로 요즘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질문입니다.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Have you ever been to Korea? 네, 이 말을 눈으로 봤을 때 어, 알겠네가 아니고 바로 내가 생각과 동시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뭐뭐해 본 적이 있나요? 거기다가 와본 적이 있나요? 가본 적이 있나요? 까지 한다면 Have you ever been to? 까지 한 번에 외워주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게 현재 완료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ever를 붙여서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와본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코리아 자리에 뭐 제 펜을 넣으셔도 괜찮고요. 서울, 뉴욕, 어떤 도시든 어떤 나라든 괜찮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Korea? 뒤에 단어만 바꿔서 사용해보세요. 자, 이 문장 같이 한 번 따라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Korea? Have you ever been to Korea? 계속해서 중얼중얼 소리 내서 따라해주시면 좋습니다. 한 번 따라하고요. 나중에 헷갈리면 다시 강의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문장만 따로 빼와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은요. 매우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한 번 같이 해볼게요.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이거는 눈으로 보기에 상대방이 매우 피곤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기에 그런 게 아니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딱 봤더니 딱 그 서클이 이렇게 데려오고 축 처져있고 이런 모양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너 뭐뭐해 보인다라는 의미가 you look이 되는 거죠. 아주 피곤한, 매우 피곤한은 very tired. 너 매우 피곤해 보이네. You look very tired. 약간 걱정스러운 느낌을 한 스푼 담아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You look very tired. 매우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라고 하고 있죠. 자신의 직업을 사랑한다는 감정을 듬뿍 담아서 얘기해 볼게요. I love my job. 이거는 혼자 주문처럼 된 얘기도 하는 말인데요. I love my job. I love my job.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I like 보다 좀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을 사랑하냐면 My job. 내 일을 사랑한다. 여러분들도 좀 하기 싫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 위안이 필요할 때 외쳐보세요. I love my job. I love my job. 제 친구는 야근할 때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파이팅하자!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love my job. 저도 여러분에게 영어를 알려드리는 제 일. I love my job.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비타민 먹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죠. 저도 비타민이나 약 같은 걸 먹는 걸 항상 깜빡하거든요. 그렇게 깜빡하는 사람에게 해주면 좋은 말이죠. Don't forget to take vitamins. 비타민이 아니라 vitamins. 이렇게 발음이 살짝 달라져요. Vitamins. Vitamins. 이렇게 따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는 패턴 영어 책에도 등장한 게 나와 있네요. Don't forget to. Don't, 뭐뭐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Forget to. 뭐뭐 하는 걸 잊지 마. 이런 표현이 됩니다. Don't forget to를 한 번에 외워 주셔도 좋아요. 네. 뭐 문 잠그는 거 잊지 마. 아니면 가스불 이거 잠그는 거 잊지 마. 등등. 평소에 조심하면 좋을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비타민을 먹다인데요. 비타민 같은 걸 섭취한다고 할 때는 eat이 아니고 drink도 아니고 take를 사용합니다. Take vitamin 혹은 take a medicine. 이런 식으로 약이나 비타민을 먹다라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덩어리로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뭐 한 알이 아니고 여러 알을 먹는다면 복수 형태로 take vitamins. 이렇게 S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의미 단위 떠올려 주시면 돼요. Don't forget to. 이거 하나랑 take vitamins.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n't forget to take vitamins. 네. 한 호흡에 가셔야 됩니다. 한 의미 단위는 한 호흡에. Don't forget to take vitamins. 중간에 살짝 공백이 있어도 되지만 이 한 의미 단위는 꼭 한 호흡으로 연습해 주세요. 그래야지 말할 때도 편하고 들을 때도 훨씬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문을 닫아 주실래요? 라고 부탁하고 있죠. 누군가에게 문을 닫아 달라고 부탁한다면 Can you close the door? Can you를 사용해서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말 많이 사용하죠. 내가 뭐뭐 해도 되는지 물을 때는 Can I?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Can you? 그렇죠. 이 두 가지는 한 번에 기억해 주세요. 문을 닫다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 주실래요? Can you close the door? 한 번 더요. Can you close the door? 이렇게 되는 거죠. 문하고 거리가 있는데 어? 문 옆에 내 친구가 있네? Hey! Can you close the door? 어? 저기 문 좀 닫아 줄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기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어보는 게 최고죠. 영어로 How do I use this? How do I도 패턴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씩 보면 How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게 궁금할 때는 가장 앞에 강세를 주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어디에 있지? Where? 어? 무엇이지? What? 어? 어떻게 해야 되지? How? 이렇게 바로 연결되면 가장 좋겠죠. 여기서는 두 아이를 넣어서 어떻게 제가 해야 하죠?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뒤에는 Use this 이것을 사용하다. 두 개 합치면 어떻게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키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가리키면서 How do I use this? 한 번 더요. How do I use this? 나중에 해외여행 가셔서 신기한 물건인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혹은 뭐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지? 그럴 때 가리키면서 How do I use thi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뭐 먹을래요? 라고 묻고 있죠.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데 이 무엇을 먹을 건지 물어보거나 뭔가 제안할 때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What do you want to eat? 자 이번에는 무엇이 궁금하니까 What 너는 먹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죠. Do you want to? 하고 싶어? 원해? 뭐 뭐 하고 싶어? 전부 다 Do you want to?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먹고 싶어? Do you want to eat? 무엇을 먹고 싶니? 이게 바로 뭐 먹을래요? 라는 의미가 되니까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됩니다. Do you want to?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완벽하게 직역한다고 생각해서 뭐뭐 하는 걸 원하시는가요? 라고 하기보다는요. 뭐뭐 할래요? 이 정도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직역, 번역한다 보다는 이 상황을 이해해서 아, 이 상황에는 이런 말을 쓸 수 있구나. 계속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뭐 먹을래요?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eat? 여덟 번째입니다.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대방의 말이 굉장히 빠르다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상대방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저도 한국어로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빨라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Can you speak more slowly? Speak가 말하다인데요. 이번에 can you로 앞에 붙여서 Can you speak?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하고 있고요. More slowly. 좀 더 천천히 라는 게 되겠죠? 그냥 slowly 라고 해서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해도 되지만 More 이거 붙이면 좀 더 천천히 라는 의미가 됩니다. 빼도 상관은 없어요. 다 같이 전체 문장 해볼게요. Can you speak more slowly? 제가 만약 이렇게 엄청 빠르게 얘기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Can you speak more slowly? 네, 외국 가셔서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Can you가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ould you로 바꿔 주시면 돼요. 혹시 뭐뭐 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돌려 말하면서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Can you speak more slowly? 더 공손하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Could you speak more slowly? 이거는 탁 외웠다가 바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더 자세하게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영어를 해볼까요? I don't get it. Get? 이거는 뭔가 얻거나 받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가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또 이해가 되다라는 이해하다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개는 외워주시면 좋아요. I get it. I don't get it. 뭔가 들었을 때 아 이게 이해된다. 이해 안 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막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 문장은 can you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아시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겠으면 I get it. 잘 모르겠으면 I don't get it. 이렇게 두 가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열 번째는요.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주제나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땐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I'm not interested 보통 be interested in 이거 많이 기억하실 건데요. 그래서 패턴도 있죠. I'm interested in 그 다음에 블라블라 나 이거에 관심 있어? 저거에 관심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뒤에 빼고 그냥 I'm not interested 혹은 나 빼고 I'm interested 그러면 상대방이 말한 그 내용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짧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에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I'm not interested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등산을 가는데요.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 같이 영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죠.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산을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관심 없어요.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친구끼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사용빈도 1위 정말 자주 사용하는 원어민이 매일 쓰는 영어 표현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고 따라 말한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기억하면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저를 믿고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That's a great idea. 와우, 굿. 이것도 괜찮지만 리액션 표현을 좀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말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주 슬픈 소식인데 어떻게 얘기하지?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절한 표현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훨씬 더 의미가 아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That's a great idea. Great idea 하면 좋은 생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That's a great idea. 이거는 한 호흡에 끊기지 말고 쭉 가시는 걸로 연습해 주세요. That's a great idea. 한 번 더 해볼까요? That's a great idea. 한 번 더요. That's a great idea. 좋은 생각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전에 그거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보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고 싶을 때 이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I've never seen that before. 그렇죠? 여기서는 have pp 형태인데요. I've seen. I've the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v. 이거는 have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ve seen 하면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선의 느낌입니다. 뭐 뭐 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본 적이 있어. 봤어가 아닙니다. 본 적이 있어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never이 등장했죠? never. 이건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느낌이라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거 본 적 없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그거 본 적 없어요. I've never seen that.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끝내도 사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before를 붙여서 전에 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I've never seen that before.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 여행 갔을 때 그때 거기 그랜드 케냐 이런 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 전에 이런 거 본 적 없어. I've never seen that before. 한 번 더요. I've never seen that befor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잖아요. 그때 아주 새로운 것들 많이 보시죠? 이 문장 딱 외워놨다가 혼자 감탄사처럼 한 번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I've never seen that before.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또 리액션 표현 하나 준비했습니다. 흥미롭네요 라고 하고 있죠?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아주 흥미롭거나 재밌어 보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면 되죠? That's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Interesting. 앞부분에 강세해 주시면 이건 흥미로운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흥미롭네요. That's interesting.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하거나 뭐 이거 할래? 아니면 이거 어때? 라고 했을 때 오, 재밌겠다. 흥미롭겠다. 이런 리액션 많이 하죠? 영어로 That's interesting. 나중에 해외여행 가셔서 패키지로 다니다가 영어로 막 설명하는데 뭔가 괜찮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 좋아요. 대신 어떤 반응이 좋다고요? That's interesting.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행운을 빌어줘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상황을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그럴 때 긴장이 되죠?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행운을 빌어줘요. 잘 될 수 있게 다 같이 힘을 모아줘요. 이렇게 말한다면 Wish me luck Wish me luck Wish가 빌다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 노래 기억하시죠? 네,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Wish me 나한테 빌어줘요 luck 행운을 빌어줘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이니까 그대로 외워두셨다가 아주 도전을 할 일이 있을 때 Wish me luck Wish me luck 해외여행 가서 번지점프를 많이 하신다. Wish me luck 이렇게 멋있게 한번 얘기해 보셔도 괜찮겠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나중에는 이 번지점프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 계속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을 사용할 거예요. 뭐라고요? Wish me luck Wish me luck 다섯 번째는요. 이건 제 실수예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고 싶을 때 이 말을 바로 꺼내주시면 돼요. As my mistake 그것은 저의 실수입니다. As my mistake 간단한 실수 같은 것들은요. Mistake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실수를 넘어서 잘못을 했다. 그러면 Fault 이거는 잘못이라는 의미거든요. Fault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아, 예약을 하는데 날짜를 좀 헷갈렸다. Mistake 그런데 내가 일부러 막 잘못한 행동을 뭐 일부러 하진 않았겠지만 알면서도 에라 모르겠다라고 그냥 막 해버린 겁니다. Fault It's my fault 이건 제 잘못이에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말투를 약간 다르게 해서 Oh, it's my mistake It's my fault 저는 좀 이렇게 오버하면서 연습하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이 입이 돼서 더 연결이 돼서 잘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말투를 조금 다르게 해서 It's my mistake 이게 아니라 It's my mistake 실제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섯 번째 가면요.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걸면 되죠?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자, 이거는 세 가지 의미단을 떠올려주시면 돼요. 먼저, 가장 먼저 내가 뭐뭐 해도 될까라고 상대방한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당신에게 말을 걸다 그래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Talk to you Talk to you 잠깐은 For a second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면 돼요. For a second는 잠시 동안 잠깐 동안이란 의미입니다. 하나씩 연결하면 내가 뭐뭐 해도 될까? Can I 뭐를 하냐면 이야기를 할 거야. 너랑 이야기할 거야. Talk to you 근데 그건 잠깐 동안이면 돼. For a second 이렇게 쭉 밀고 가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립하는 것보다 영어의 어순대로 쭉쭉 밀고 가주시면 돼요.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다 같이 해볼까요?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그렇죠. 일곱 번째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많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딱 해보고 나니까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영어로 It's not that difficult. 저도 사실은 이런 게 많거든요. 영어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영어는 너무 어려워. 영어로 말하는 건 한국에서 특히 하는 건 불가능할 거야. 너무 어려워. 근데 연습하다 보니까 아는 말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여행 가서 편하게 쓸 정도는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Oh It's not that difficult. 그렇게 어렵진 않네. That이 그렇게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It's not difficult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It's not that difficult. 다 같이 해볼게요. It's not that difficult. 여러분들이 미니멀 영어 채널을 본다는 게 소문이 나서 어 영어 공부하신다면서요? 아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 아주 여유롭게 어떻게 반응하시면 되죠? It's not that difficult. 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죠. 현재 어떤 활동이나 어떤 상황에 참석할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하고 싶을 때 저녁 같이 먹을래? 그럴 기분 아니에요. 같이 놀러 갈래? 아우 그럴 기분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고요. I'm not in the mood. mood 어떤 기분 같은 걸 말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그런 추상적인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in love도 사랑 안에 있다가 아니고 사랑에 빠졌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돼요. 어 나 그런 기분이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다 같이 해볼게요. I'm not in the mood. 여러분이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이제 집에 그냥 가고 싶어서 아휴 이제 짐 싸고 영어 수업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저녁 드시고 가실래요? 라고 하면 아 I'm sorry I'm not in the mood.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다 같이 뭔가 힘 빠진 표정으로 I'm not in the mood. 한 번 더요. I'm not in the mood. 그렇죠? 아홉 번째는요. 저 지금 정말 바빠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쁜 게 아니라 지금 매우 바쁘다고 말하고 싶다면 I'm really busy right now. 사실 기본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I'm busy. 저 바빠요. I'm busy인데요. 자 그냥 바쁘다가 아니라 정말 바빠요. I'm really busy. 느낌을 살려서 말씀해 보세요. I'm really busy. 자 그 다음에 그냥 바쁜 게 아니라 지금 바쁘다. now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지만 right now. right에 강세주면서 right now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이렇게 더 강조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와 지금 막 이것저것 하나 너무 바쁜데 누군가 부탁하거나 말 건다면 I'm really busy right now. 저 지금 진짜 바쁘거든요. 느낌 살려서 해볼게요. 참고로 R 사운드를 시작하는 거 really right 이거는 처음에 입을 모은 상태로 시작하시면 더 발음을 깔끔하게 낼 수 있을 겁니다. 입을 쭉 벌리고 really가 아니고요. really light가 아니라 right 이런 느낌이죠. 전체 문장 다 같이 감정 넣어서 해볼게요. I'm really busy right now. I'm really busy right now. 그렇죠. 열 번째는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딱 나왔는데 너무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럴 때는요. I'm really disappointed. 자 이제 비동사를 사용해서 상태를 말하는 거 앞에 I'm really busy. 바쁜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disappointed. 강세는 disappointed. disappointed. 이거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disappointed. 이렇게 강세가 없이 얘기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disappointed. 강세를 두 번 정도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상태 계속 넣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조가 되는구나 라고 계속해서 만나고 연습하면서 나중에는 I'm really angry. I'm really sad. 아는 단어를 넣어서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실망스러운 기분을 말하니까 I'm really disappointed.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 영어 10문장을 그 누구보다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이해하고 반복해서 따라하면 그 문장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를 믿고 하나씩 하나씩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누군가가 잘한 일이나 성과를 축하하거나 격려하고자 할 때 영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Good job. Good job. Thank you. I'm sorry. 처럼 짧지만 정말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바로 그 느낌을 가지면서 사용할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죠. Good job. 여러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Good job. 한 번 더요. Good job. 다음에 진짜 잘하는 일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칭찬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화나게 하지 마. 상대방에게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Don't make me angry. 메이크 동사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메이크가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뭐 그냥 음식을 만들거나 어떤 사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기본 표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Make me angry. 나를 화난 상태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가장 앞에 금지, 뭐 뭐 하지 마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돈을 붙여서 Don't make me angry. 평소에 막 깐족거리거나 막 놀리거나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한번 경고하는 겁니다. 나 화나게 하지 마. 나 오늘 기분 좀 안 좋아. Don't make me angry. 한 번 더요. Don't make me angry.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과제를 딱 마주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딱 막아주세요. 어떻게요? Don't give up. Give up. 이건 하나로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포기하다. Give up. 포기하다. Give up. 이렇게 덩어리 표현을 알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Don't. 뭐 뭐 하지 마 라는 표현을 제가 배웠는데요. 넣으면 되죠.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뭔가 이거는 경고보다는 격려하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야 포기하지 마. Don't give up. Don't give up.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 내 생각을 읽었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챘다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You. 당신이 주어가 나왔으면 바로 동사. 어떤 문장이든 웬만한 경우를 빼고 뭐 예를 들어 뭐 뭐 하지 마 라고 할 때 이럴 땐 주어를 빼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주어 동사를 시작합니다. 너는 읽었어. You read. 내 마음을. 내 생각을. My mi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읽다라는 의미를 가진 read. 이거는요. 네 과거로 간다면 보통 형태가 막 바뀌고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대신 발음은 바뀌어요.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일단은 read. 읽었네 라고 과거를 말하면 read. read read.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읽은 겁니다. 이거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가야지. 저녁은 찜닭 먹어야지. 라고 막 마음에 이미 정해둔 겁니다. 그런데 딱 와서 찜닭 이러면 You read my mind. 야 너 내 생각 내 마음을 읽었네. You read my mind.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질 때 오늘 만나 뵈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처음 만날 때 보통 사용해요. It was nice meeting you. It's nice to meet you. 라고 하면 딱 처음 만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표현은 과거죠.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하니까 헤어질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Nice to meet you. 이거랑 Nice to see you. 인데요. 이거는 머리로 알고 있어도 실제로 하려고 하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Nice to meet you 하면 처음 만난 사람. See you 하면 한 번 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아 우리 학생들 지금 나랑 세 달째 같이 수업하는데 아직도 만날 때마다 Nice to meet you 라고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만났다면 Nice to see you.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게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처음 만날 사람과 얘기하면 It was nice meeting you. 한 번 더요. It was nice meeting you.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나 기억해요? 상대방에게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네 뭔가 눈빛이 보니까 나를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분명히 저번에 봤는데 저 기억하세요? Do you remember 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Do you remember me? Do you를 사용해서 뭐 뭐 하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동사까지 넣어서 Do you remember? 기억하세요? Me 저를 기억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뭐 나뿐만 아니라 Do you remember my friend? 제 친구 기억하세요? 네 좀 더 이름까지 넣어서 Do you remember my friend? 철수? 제 친구 철수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상은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문장이 자연스럽게 Do you remember me? 이렇게 나온다면 단어를 바꾸는 건 난이도가 더 쉬워집니다. 하나를 확실하게 그 다음에 바꿔보자. 내 식대로 바꿔보시면 되니까 일단 여기 나온 문장 열심히 따라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저 기억하세요.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Do you remember me? 그렇죠. 일곱 번째는요. 아 그거 참 안 됐다. 상대방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린 겁니다. 혹은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걸 들은 겁니다. 아이고 안타깝죠? 그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That's too bad. 보통 리액션 표현이 한국어로도 아 다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 너무 네 이런 경우는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만 잘 외워두셔도 훨씬 더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이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도 약간 힘 빠질 수 있겠죠? 좋은 의견을 들었을 때 Oh that's a great idea. 잘한 일은 Good job. 아 안 됐다. 라고 슬픈 소식 들었다면 That's too bad. 이런 식으로 기쁜 거 하나 슬픈 거 하나 놀라운 거 하나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참 좋습니다. 네 저는 한 다섯 개에서 열 가지 제가 많이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몇 시까지 다 쓰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주 쓰는 게 몇 가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여러 가지 표현을 배우면서 나만의 리액션 표현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다는 표현 네 한 번 연습해 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That's too bad. 그렇죠?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나도 너랑 동감이야.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때 이 표현을 써보세요. I agree with you. agree 이건 동의하다 인데요. 누구누구에게 동의하다 라고 해서 agree with 어떤 사람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이 문장 전체를 외워주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I agree with you.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I don't agree with you. agree 앞에 don't 부정을 나타내는 don't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agree 이게 아니고요. 뒤에 강세 주면서 agree 입을 모았다가 쭉 펼쳐주세요. agree I agree with you. 나도 너랑 동감이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I agree with you. Good job. 아주 잘 하셨어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주제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 주제 내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야 다음으로 넘어가. 딴 걸로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let's move on. 보통 이렇게 두 명이서 대화하기보다는 let's를 사용해서 세 명, 네 명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 주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네. let's move on. 아 우리 다른 걸로 넘어가자.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상황을 떠올리면서 let's move on. let's move on. 한 번 더 해볼게요. let's move on. let's move on. 이렇게 입에 붙을 때까지 많이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10개 문장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 문장당 50번씩 같이 따라하고 싶은데 그러면 문장이 너무 길어지고 조금 지루해질까봐 제가 일단 한 3번에서 5번 정도만 따라할 거고요. 마음에 들고 이 문장은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싶다. 라는 거는 더 많이 따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는요. 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그냥 잠깐 본 게 아니에요. 그윽하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why are you staring at 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이유가 궁금하면 문장 가장 앞에 wh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why? 왜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are you staring at me? stare 하면 뭔가를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stare at이라고 하면 어떤 한 점을 콕 집어서 뭐뭐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날 쳐다보면 왜 그러지? 라고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한번 물어봐주세요. why are you staring at me? 진행형까지 사용해서 왜 자꾸 저를 쳐다보고 있죠?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why are you staring at me? 한 번 더 해볼까요? why are you staring at me? 굿잡!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워너미니 메이스는 영어 회화 표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 모든 걸 설명드릴 건데요. 초보자분들이라도 이렇게 상황을 기억하고 여러 번 얘기해 본다면 이 표현을 기억하고 나중에 사용까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친절히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묻고 있죠. 보통 지도 같은 거 켜서 어? 어디죠? 이렇게 현재의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물어볼 수 있어요. where am I? where am I? 일단 다른 거 둘째 치고 어디인지 궁금하다면 where를 강세 넣으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where where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am I?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 어디야? where are you? 이런 표현은 좀 더 괜찮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걸 더 많이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좀 더 익숙할 수 있는데 문장 구조는 비슷합니다. are you? 이거를 주어로 I로 바꾼다면 am I가 되는 거죠. where am I? 저는 어디에 있죠? 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지도 오프를 켜시거나 지도 같은 거 보여주면서 where am I? 라고 하면 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거 다음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거긴 이렇게 가세요. 라고 설명까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이 표현만 기억해 주세요. where am I? where am I? 그렇죠? 두 번째는요. 모두 다 아는 사실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사실이 이미 널리 널리 알려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비밀처럼 쉿!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아 이거 다 아는 거야. everyone knows that. 모두는 영어로 everyone. everyone. 네 주어가 보통 I, you, 철수, 영이 이렇게 사람이 등장하지만 모두 이것도 하나의 주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아 주어는 어떤 사물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연습해 주시면 더 보는 눈이 넓어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아져서 훨씬 더 편하게 말문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영어는 주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잡으셔도 문장이 훨씬 더 편하게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everyone을 주어로 두면서 everyone knows that. 모두가 알아요 그것을. 주어동사. 주어동사. 항상 이거 기억해 주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everyone knows that. 한 번 더요. everyone knows that. 세 번째는요. 그녀는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이거 해외여행 가면 어린 꼬마애들 귀여운 애들 지나갈 때 있잖아요. 네 사방에서 들립니다. She's adorable. 뭐 pretty도 있고 beautiful도 있지만 또 원어민들이 귀엽다 예쁘다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adorable 이 표현이에요. 이거 나중에 들을 수도 있으니까 리스닝을 위해서라도 꼭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강세는 중간에 있습니다. 어가 아니라 adorable adorable 네 우리 손자 손녀를 한 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Oh she's adorable 혹은 우리 손자다 He's adorab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칭찬해 줄 수도 있겠죠. 너 너무 예쁘다. 너 너무 귀엽네. You're so adorable So를 넣어서 너무 예뻐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귀여워요. 영어를 해 볼게요. She's adorable Good job.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거 치워 라고 하고 있죠. 어떤 물건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막 되게 이상한데 여기저기 막 놔둘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야 그거 치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명령하듯이 얘기한다면 Put it away Put it awa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물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쓰시면 안 되겠죠. 뭐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도를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친구끼리 아니면 우리 아들한테는 가볍게 야 그거 좀 치워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Put이 여기서는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Put 두다 It 그것을 어? 여기까지 얘기하면 Put it 그것을 두세요 인데요. Away는 저 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 할 때도 홈팀이 있으면 Away팀 있죠. 저 멀리서 온 팀이 Away고요. 우리 집과 같은 이 나라 여기서 하는 건 홈팀이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두다는 치우다라고 볼 수 있죠. Put it away 그거 치워요. 다 같이 해볼까요 Put it away 한 번 더요. Put it aw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어머니께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이제 차에 타는데 앞에 이상한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야 그거 좀 치워봐 Put it away 이런 식으로 저도 치우면서 어? 이 영어편 내가 준비하던 문장 중에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제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복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딱 떠오르면 지체하지 말고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괜찮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Put it away Put it away 이해했어요 거든요. get이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많이 사용하는 게 이해하다 입니다. 몰랐다가 알게 되는 변화를 보시면 되겠죠. 어? 몰랐는데? 어? 이해했어요. 알았어요. I get it 근데 그냥 이해했다가 아니고 와 진짜 완벽하게 나 다 이해했어. I totally get it I totally get it 이 느낌을 담아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이라는 건 영어라는 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와 잘됐다 어 슬프네 이렇게 하면 느낌이 전혀 안 살거나 오히려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I totally get it 아 어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I totally get it 자 느낌을 담아서 소리 내서 얘기해 보세요. I totally get it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너를 탓하진 않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대방의 행동이나 결정을 뭐 이해했어 뭐 그렇게 비난하진 않겠어 라는 느낌으로 영어로 I don't blame you 보니까 뭐 꼭 너 잘못은 아니네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거네 아 너 탓하지 않아 I don't blame you 나는 너를 탓한다는 I'm blame you이겠지만 중간에 don't 부정을 나타내는 don't을 붙여서 너를 탓하지 않아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아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막 너무 자책한다면 에이 나 너 탓 안 해 I don't blame you I don't blame you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누군가에게 내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기회 한 번만 이렇게 요청한다면 Give me a chance Give me a chance 네 앞에 강세주문에서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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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a chance 훅 당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Can you 나 쿠즈를 넣어서 기회를 한 번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친구끼리 말하거나 아니면 다급하게 말하면 Oh give me a chance 이렇게 훅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아 좀 공손하게 말하고 싶은데 Please give me a chance Please도 한 번 붙여보고요. 예전에 쿠즈를 배웠는데 뭐 뭐 해주실 수 있나요가 쿠즈니까 Could you give me a chance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도 한 번 말해보고요. 배운 표현을 가지고 노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가지고 놀고요.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아 이런 건 조금 실수했네 계속해서 배우면서 또 셀프 교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듣고 아 이건 내가 좀 잘못 생각했네 천천히 교정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서둘러야 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조금 강하게 얘기한다면 You'd better hurry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had better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뭐 하는 게 좋아라서 어 부드러운 표현인가라고 볼 수 있지만 약간 견고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하거나 격식을 조금 차려야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You'd better hurry 야 너 서둘러야 돼. 안 그러면 너 첫 차 놓친다? 안 그러면 너 기차 못 타고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견고의 느낌을 담아서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머릿속으로 우리 친구, 우리 아들 이런 사람을 떠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경고하듯이 You'd better hurry 서두르다 라는 느낌을 담아서 You'd better hurry 표정부터가 약간 경고의 느낌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제 만난 우리 친해진 누구 이런 사람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을 떠올리는 게 가장 좋겠네요. 다 같이 해볼게요. You'd better hurry You'd better hurry 서둘러야 해요. 그래야 돼. 아니면 큰일 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여기서 나가자라고 하고 있죠. 현재 위치가 너무 좋지 않거나 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 말고 안에 있지 말고 나가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을 얼마 전에 썼거든요. 물론 한국어로 쓰고 속으로 영어를 이렇게 얘기해 봐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를 하면 Let's get out of here 너무 안에 더운 거예요. 에어컨 안 틀어서 실내가 너무 더워서 야 우리 여기 나가자 한 4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2명이라기보다 3명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뭐뭐 하자 Let's 우리 여기서 나가자 Let's get out of here Get out of 하면 어떤 실내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의미로 와주시면 됩니다. Let's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Let's get out of here 한 번 더요? Let's get out of here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너무 덥거나 이런 상황에서 나가자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너에게 화났어 나 화났어 이거는 만드시는 분들 아마 좀 있을 건데요. 너한테 화났다 너라는 대상을 콕 집어서 말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I'm angry at you At이 점을 콕 찍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나 장소를 말할 때도 6시 이렇게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하거나 신호등에서 어떤 지점을 콕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냥 화난이 아니고 너에게 화난 너를 콕 집어서 I'm angry at you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나 너한테 화났어 모두에게 화난 게 아니고 그냥 화난 상태가 아니라 너한테 화났어 I'm angry at you 한 번 더요. I'm angry at you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이게 한 번에 어? 세 번, 다섯 번 따라하니까 얼추 입에 붙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 나실 때마다 강의를 반복해서 따라해 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 퀴즈는요. 그녀는 너무 귀여워요 인데요. 이렇게 영어가 없는 상태에서 어? 뭐라고 했더라? 라고 생각하고 말씀해 보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분들 댓글 보셔도 괜찮고요. 강의를 한 번 더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한 번 말해보고 써본다.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댓글로 한 번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